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바로 수학을 잘 하지 못해도 전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기 전에 굉장히 겁내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수학적 어려움과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런데 수학을 잘 하지 못해도 전기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대답이 없어. 어디 있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수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전공 공부를 할 때는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공 공부를 하게 된다. 전공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이런 전기 공부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보다 그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보다 그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초 수학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대학교 전기과를 간다고 하게 되면 수학을 하나도 모른다고 했을 때 대학교 전기과 가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기과 정도의 우리가 수학 전기과 정도의 전공 학문을 탐구하려면 첫 번째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그 기초 정도 그 다음에 미분 적분에 대한 기초 정도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미분 방역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전공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관련된 수학 과목들도 여럿 이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 가서 전기과를 입학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수학이 약해도 전기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니요. 못합니다. 대학교 여러분 전공 공부하려면 반드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대학교를 전기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전기과 가나, 만화가 됩니다. 혹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비 신입생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수학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공 공부가 아니라 이게 자격증 공부일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격증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슷하나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전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데 레이서가 되기 위해서 운전을 공부하는 것과 운전 면허를 따는 것은 어때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 면허를 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원리라든지 작용, 반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이런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역시 자격증 공부도 전공 공부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것이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바로 이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좀 우리가 이런 말 하기에는 그렇지만 기능적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수학적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는요.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어떤 분들은 공업용 계산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겁내하시는 분수라든지 아니면 사인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라든지 혹시 이제 기사에서 가끔 나오는 적분 같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계산기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로 풀려면 일단 우리가 그 기능이 숙련되기는 해야 되겠죠. 계산기를 잘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인코사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항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런 기능적인 숙련만 잘 되어 있다면 이 수학적 어려움은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전공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그런 분들은 계산기가 없어도 손으로 웬만큼 풀 수 있을 정도 손으로 수식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적 지식은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과연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적 지식이 전기 공부를 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시게 되면 제 답은 반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공학적으로 학문적 접근으로 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수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학은 굉장히 유용하면서 전기 공학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 공부를 하신다면 수학 공부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얕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얕게도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능적인 우리가 숙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기능적인 숙련 과정에서 계산기의 사용법도 포함이 되니까 많이 해보시고 여러 번 해보시게 되면 처음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조금 낯설겠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마 편안하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공학용 계산기를 이제 처음 만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는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이 지엽적인 하나의 단편적인 걸 가지고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해내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아주 자잘한 그런 걸림돌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우리 예비대학생분들 수학 공부하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